으 이를 따내면서 기분 좋은 승점 판등을 챙길 수 있을지 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시작부터 강한 랠리 1대 0 리시브 되지 않음 를 잡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많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박강현 선수 다시 했던 박강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바나나플릭 하지만 네트에 걸려 경기 초반 심리전이 이어지고 있는 양 팀의 첫번째 게임 이번에도 백핸드킥 손목이 좀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출전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기억은 뱉는데 이건 최고로 작은 부상이 와야되는데 심각한 부상이 왔을때는 그 손에 굉장히 타격을 죽여 하고 있는 김대우 스코어는 6대1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탑스 김대우의 서비스 박강현 선수 박강현 선수 네 자기 제대로 안내고 있네요 아 좋아요 오오오 자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길나는 건 이런 데서 강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자 김대우 선수가 이걸 받은 서비스. 강한 탑스피 공격을 가져가면 승문이 능력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언제 풀리느냐가 문제죠. 아. 자 이런 네트 플레이 상황에서 김대우가 웃음이 또 뭐고 하지만 사실상 먹을 수 있는 공인한 얘기죠. 왜 상대한테 아. 아. 대가선 찔러봤습니다. 그렇죠. 아 좋아요. 나인 올. 길게 빼봤습니다만. 많이 나오고 있죠. 좀 더 편안하게. 아. 대가선 탑스피. 김대우의 득점. 박강현의 서비스. 백핸드 직선 받아내면서. 계속해서 박강현의 서비스. 아 서비스 좋았어요. 길게 넣으면서 김대우. 자 네트 플레이에서 이번에는 박강현 선수. 이번에는 바나나 풀리진 않았습니다. 그렇죠. 네. 아 박강현 선수.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두르는 것 같아요. 3홀. 이번에도 김. 스코어는 4대3. 이번에는 김대우 선수가 반응할 수 없어서. 3홀. 짧은 리시브를.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이것이 지금 통하고 있어요. 세컨 세트에서는. 저거 보세요. 강하게 밀어붙지 않습니다. 본인의 플레이 하라고 일단 지시를 했고요. 7대5. 바나나 클릭이 벗어나면서. 직선으로 꽂아넣습니다. 그걸 보여주는 박강현 선수인데요. 결국 두 번째 게임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박강현 선수입니다. 박강현의 서비스. 이번에는 조금 힘이 많이 박강현의 서비스. 다란 탑 스피드에 걸립니다. 자 네트 맞고 넘어갔던 행운의 득점이 결국은 박강현의. 초반에 빨리 치고 나가야 돼요.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중요한 양 선수입니다. 백핸드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한. 세컨에 걸립니다. 이런 차이가 있어요. 스코어는 2대1. 아 좋아요. 잡고 있는 김대우입니다. 2구 공격 하지만 길게 벗어나면. 2구 공격이 될 것 같아요. 스코어는 4대1. 석점이 리드 김대우. 김대우의 공격. 다스피 직선. 점수는 1점 차. 이번에 탑 스피는 길었습니다. 다시 한번 김대우. 대량이 날로 당황했고. 김대우도 고민이. 숙성은 1번이. 길어지는 랠리. 탑 스피 싸움에서 결국 네트 맞고. 강한 공격을 잘 블락해냈던 김대우였습니다. 이번에는 손이 들리면서. 아아 박강현이 피하면서 과감함과 검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김대우 직선 아아 박강현 좋아요 자 짧은 네트 플레이 상황에서 결국은 테이블에서 붙어질 필요가 있어요 아아 박강현의 결국에는 우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거에요 대각선 뽑아내면서 김대우의 포 점수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범실이 나오고 말았어요 결국은 석점차 탑스피 서비스를 어떻게 구사하는지 아 좋네요 자 짧은 서비스 서비 이후에 아아 박강현의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